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은 응답하는 한판승부 시간 진중권 작가님, 김상일 소장님 두 분께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 9766님이 주셨는데요. 작가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다고 알려진 천공스승. 이분이 이번에는 김거리 여사 패션에 대해서 조언을 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패션을 해야 하는지 세세히 조언하면서 김거리 여사의 패션은 세계적으로 인기 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자꾸 김거리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도움 되는 겁니까, 작가님? 걱정됩니다. 라는 질문. 도움 하나도 안 되죠. 그건 안 됩니까? 일단 이건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하죠.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걸 거냐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잡혀있다. 김건희 여사의 정신은 천공인가요? 이분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은 이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깔아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하한다면 쓸데없는 소리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딱 정치적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대선 과정 속에서 왕자를 들고 나온다든지 또 이분 비디오 대표를 봤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걸 잘 아셔서 잘 헤아리셔서 선을 분명히 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설 행여라도 이분의 격려에 고무돼서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산이 법산이 이게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사회비들 믿지 마시고요. 평론가를 쓰려면 유사품 말고 저희 같은 정평 주십시오. 청공 스승보다 한 판 승부를 의지하라.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저희의 논평을 들으시고 오히려 참고할 게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 김상희 소장님은 관련 논평 하실 거 없으십니까?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뒤따바를 많이 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잠깐만 짧게 하면 우리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님 대기자선 최보식 기자님이 독립해 나가셔서 만든 언론사에서 이 청공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최초했던 당시에 2016년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 수사를 통한 하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문을 한 것을 김건희 씨가 보고 몇 차례 돌려보고 남편과 같이 보고 상의를 시작하면서 나와 연결이 됐다라고 이분이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몇 달 묻혀 있다가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만난 것도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정도에서는 확실하게 좀 끊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했다고 대통령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이런 가십거리가 돌아다니는 게 야당도 품격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서로 높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고언을 두 분이 드렸습니다. 이게 정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통시사 프로그램 한판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상일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8918님이 소장님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피지하고 국민 제안을 개설했습니다. 이전 정부 국민청원과 다르게 100% 실명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죠. 그동안은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이 불합리했던 거 그냥 툭 틀어놓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좀 아쉽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셨습니까? 회원 가입은 아니고 실명인증을 실명인증 금융인증서나 아니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실명인증을 하고 나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름을 요구를 하도록 실명인증이 된 다음에 그렇게 3개 접근하면 파일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올린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까지 하다가 별로 걱정할 것도 없으면서 약간 위축이 돼서 거기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조금 더 공개적으로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이 함께 그냥 뭐 이걸 꼭 뭘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같이 좀 토로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청원 게시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게 너무 열려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청원은 여건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악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또 제안하다가 실명으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를. 그 중간에 어디서 있겠죠. 놀이터에 들어가는 기본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놀이터는 좀 따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